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여전한데요. 최근 건설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임대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정할 때 건축비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대법원은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건축비가 기준이라고 판시했고 이어서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법은 건설업자가 취득세를 내기 위해 신고한 과세표준액을 실제 건축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경상남도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실제 투입한 건축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창원지법에서 새로운 관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추산한 건축 당시의 건축비 예상 감정금액을 실제 투입 건축비로 인정한 겁니다. 그 결과 건축비가 늘어나며 한 가구에 천만 원이 넘던 부당이득금은 1,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벌이던 계약자들은 1심에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가 낸 건축비 예상 감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어 실제 건축비에 대한 후속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